자 이번 시간에는 믹스인을 좀 활용해 볼 겁니다. 자 우리 파이썬의 multiple inheritance의 두번째 예제 열었고요. 그리고 믹스인에서 제가 2.rb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파일을 왼쪽에 정렬을 시킬게요. split left 해서 이렇게 됐죠. 자 오른쪽에 있는 파이썬 코드부터 좀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car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C라는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add, multiple 그리고 divide라고 하는 3개의 메소드로 호출했는데 실제로 이 car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 메소드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자 여기 있는 요 add와 multiply, divide 중에서 클래스 car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add 뿐입니다. 자 그런데 multiply와 divide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car이라는 클래스가 car multiply, car divide 라고 하는 두 개의 부모 클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. 예 바로 이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이제 ruby에서도 한번 해볼게요. 자 ruby에서 제가 우리 수업의 기본 예제로 삼을 것은 단일 상속 단일 상속 인허린턴스의 2.rb의 내용을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. 2.rb의 내용을 그대로 믹스인의 2.rb로 만들었어요. 자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car multiply라는 클래스는 요거죠 car을 상속 받아요. 그리고 car divide는 car multiply를 상속 받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가 car divide라는 저 class를 c2라는 인스턴스로 만들면 예 car divide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divid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당연히 실행시킬 수 있고 car divide의 부모인 multiply도 당연히 실행시킬 수 있고 그리고 multiply의 부모인 car이 가지고 있는 add도 실행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단일 상속이죠. 그래서 이 단일 상속은 만약에 우리가 car divide를 만들려면 여러 개의 클래스를 아주 유구하게 상속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. 그리고 루비에서는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.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car이라고 하는 것을 이 뭐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니까 뭐 암튼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상의 조상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car 자체가 multiply divide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를 싹 지워버리고 칼 new 를 할 때 십 과 음 백과 십을 주죠 그래서 c 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아직 위에 우리 위에 있는 코드 수정 안했습니다 p c. c. add 를 하면 백곱 백 더하기 십이 돼서 백십이 나올 거고요 c. 멀티 플라이 를 하면 뭐 곱하기가 되겠죠 천이 되고 c. di divide 를 하면 백에서 십을 나눈 결과인 십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여기 있는 클래스는 그냥 시각적으로 갖다 쓸 거니까 위에다가 올리고 예 요 상속 구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자 그리고 앞에 칼이라는 부분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냥 없애버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클래스는 멀티플라이 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디바이드는 디바이드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칼에서 좀 복잡해 보이는 건 다 날려버릴게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셋 겟도 뭐 불필요하게 복잡하니까 없애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칼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존재하지 않는 멀티플라이 디바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러한 메소드들을 이러한 함수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듈을 칼에다가 믹스인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인클로드이고 인클로드는 포함하다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멀티플라이 디바이드 요렇게 해주면 멀티플라이와 디바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 함수들이 이 함수들이 칼에 믹스인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에러가 뜨네요 에러가 뜨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클래스는 믹스인을 못해요 그래서 모듈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에드의 결과는 백십이 나왔고 그리고 멀티플라이의 결과는 천이 나왔고 디바이드의 결과는 십이 나왔죠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믹스인을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좀 살펴봤는데요 뭐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고 이해 안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믹스인이라는 것은 사실 루비에서 여기저기서 구석구석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처음이시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이제 조금 예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실력이 성장하면 이 믹스인을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급 기능들이 믹스인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의 취지는 뭐 고급 수업을 지향하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믹스인을 소개해드리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에서의 다중상속 그리고 루비에서의 믹스인 이 두가지 뭐 중요하지만 뭐 이해 못해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.